계속해서 슈퍼모델 카파상입니다. 시상은 민복기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13 슈퍼모델 선발대회 카파상입니다. 참가번호 3번 김유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3번 김유영 씨께는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1부에 단 한 개의 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모델이 될 것 같은데 라면서 마음 졸이면서 보고 계실 텐데요. 아직 상을 못 받으신 분들도 아직 2부에 많은 상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영예 대상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블랙야크 상입니다. 시상은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13 슈퍼모델 선발대회 블랙야크 상 참가번호 15번 추아림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15번 추아림 씨께는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3 슈퍼모델 선발대회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슈퍼모델들의 매력발산 무대와 케이팝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우 열기가 이렇게 뜨거워요. 이번 무대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분들의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섯 명의 납비한 남자들 BAP의 무대입니다. 등장 두 분의 선미 재줠요 attraction living 세상을 뒤집어 버릴 거야 다 미쳐버린 세상만 보는 거야 나 공감방에는 감염자가 get out 누수를 봐도 전부 공공의 정의고 사이코패스들이 미쳐나기는 판이고 이건 문제와의 전쟁 똑같이 가봐줄게 이러면 의미는 우린 말을 기억해 용서란 없어 우린 좀 I got a feeling 참을 수가 없어 give it up I got a feeling 네가 눈을 감는 나 넌 위험해 잘못 건드렸어 get away because I'm concerned dangerous I'm a bad man 어둡게 널 꺼져줄게 어떡한 맥타운 내게 가지마 가사 인기엔 브리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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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یا행 Yeah guys 가면 뭔가 오랜만에 이 도시의 공기 너무나 손 막혀 좀 더 잘 못해 너 이리 와가 OK 변호사 싹대로 다 잘라버린 그 자물처럼 OK 똑같이 너무 흘려봐 I got a feeling 답을 떼워버려 Burn it up I got a feeling 네가 울부짖는 나 너는 위험해 가지 가지 가서 get away Because I'm going to danger I'm a bad man 어딜 속에 널 가둬둘게 어떤 범위 내게 가지마 In the end this new yea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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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